주먹밥이네 진짜 맛있어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던데 지금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얘기해 제가 캡친집 난 참깨라 그거 먹을 수 있잖아 헐을 먹었어 왜 그래 진짜 너무해 진짜 지금 먹을 수 없는 거 아 그러고 얘기하는거죠 이번에 언니들 재만 갔을때 아침 있잖아 야 그거 맛있었어 나도 그거 너무 최애야 주먹밥인데 삶에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 근데 대만에서는 아침 시절 그걸 많이 먹는데 그냥 주먹밥인데 그 안에 있는 그게 고기도 들어있고 옛날에 쯔이가 갖다 준 조림 가지고 올 수 없는 주먹밥이랑 밥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반찬 반찬 최애였어 그럼 갖고 올 수 없어 밥은 약간 두근초밥 밥처럼 약간 시큼한데 그 안에 무슨 가루 같은 게 있거든 돼지고기 가루 아니 옛날에 쯔이가 이거 사다 주는 거 진짜 맛있다고 몰라 병에 있는 거 아 맞아맞아 이거 진짜 먹고 싶다 밥이랑 먹는 거 밥이랑 비벼 먹는 거 밥이랑 다른 거요? 아니 같은 거라고 하는 거지 내가 갖고 온 거거든 쯔이가 아니 쯔인데 근데 나 비슷한 거 가져왔어 아 연습생들 어? 가져온 거 그거 뭐야? 그거 무로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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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야 아 지금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 만족이 안 돼서 그래 원스 진짜 나 지금 너무 먹고 싶다 대만에서 원스니? 아침 그것도 some 우 decks elkaar 뭔 Bett 신고 chegou 로 신앙 bbe 아이스크림 면 inviting 진짜 궁금해 한기 Seco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